음.. 영현입니다 그냥 한번 봅시다 확인해주세요 열매가 튀어나오고, 비데가 안되고, 굳는다? 말린다? 이게 비료의 잘못입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농사는 물 온도가 70-80% 입니다. 온도가 높으면, 다 굳어요. 물이 안맞으면 비데가 안되고, 굳는다? 비데가 안된다? 습이 높으면, 자꾸 입줄기가 많아져요. 늦게 덥고, 환기 잘하고, 물 잘 주고. 근본은 그게 먼저인데, 다 닿지가 못 빠지잖아요. 다 찍어. 한번 주는 물량을 못 덮이겠으면, 한번 더 주세요. 그럼 되지. 이게 봐. 총체가 이렇게 많아. 총체가 엄청 많네.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잘 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, 한없이 재미있는데, 누구나 다 잘 되는 거 아니니까. 이거를, 다 맞춰 준다는 게,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, 이거 좋아요. 이거 쓰세요. 그게 아닌데. 자기 농사잖아요. 좀 더 많이 생각해보세요. 항상,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